야구 경기 중 관중석으로 날아온 공. 과연 이 공의 주인은 선수일까요? 아니면 공을 잡은 팬일까요?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인 가운데 때아닌 기념구 소유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재우 야구 해설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야구 팬이라면 목소리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KBO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기념구 소유권 논란이 일었어요. 네, 아무래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최주환 선수가 본인의 KBO 리그, 본인의 천호 안타. 그걸 치면서 그 공이 홈런이 되면서 펜스를 넘어가게 되고 관중군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을 돌려벗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당일날은 찾지 못하고 최주환 선수가 아무래도 간절한 마음, 본인의 에센스를 통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정말 본인의 18년 동안에 땀과 열정이 들어가 있어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의 화면을 어떻게 캡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중 잡으신 분을 홈런공 잡고 환호하는 장면, 화면에 나온 부분을 캡쳐라서 올렸어요.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존의 야구팬분들에게 좀 갑론을박이 되면서 이게 누구 소유냐, 이게 선수의 잘못이냐, 정말 팬들은 이걸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또 논쟁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최주환 선수, 오해를 풀고 팬에게 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분도 아마 제가 알기는 소속팀, 에센스의 팬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선수 만나서 직접 봉도 전달을 해주고 또 그러면 선수들이 기념품, 사인한 배트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선물을 또 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처리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최영우 선수가 프로야구 최초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1500타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홈런으로 달성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야깃거리가 나왔어요. 홈런을 치고 담장을 맞고 넘어온 공을 상대팀 선수가 다시 관중에게 던져줬거든요. 네, 문현빈 선수인데 문현빈 선수가 하나의 유망주 선수인데요.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순간적으로 최영우 선수의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기록, 또 국내에서 1500타점이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신인 선수가 깜빡한 거죠. 본인은 잡은 건 그냥 팬서비스로 던져주는 측면이 됐는데 공교롭게 저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그 공을 잡으신 분이 기아타이거스 팬이셨어요. 사실 경기 자체는 대전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공을 주고받고 아마 구던 직원께서 공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조금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 측과 직접 접촉을 해서 최영우 선수 숙소로 직접 찾아가서 공 전달하고 역시 또 기념품을 받고 이렇게 아주 다행히 아름답게 끝난 얘기가 나왔었죠. 아마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선수가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확히 따지자면요. 홈런공이건 파울봉이건 관중석에서 관중께서 공을 잡으시면 그 공의 소유는 잡으신 분이에요. 과거 메이저리그 사례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는 메이저리그도 파울공이나 홈런공을 회수했었습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 사라졌으면 과거 동대문 야구장 같은 경우도 80년대 초반까지 파울공을 회수하려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연 누구의 소유냐 이랬었는데 관중의 소유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또는 전체 전세계 야구장에서는 이런 공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명확히 관중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최주환 선수가 SNS에 좀 돌려달라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사실 논란이 더 된 것 같은데 회수에 사실 강요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선수에 주거나 기증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관중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중의 선택이에요. 관중의 선택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주환 선수 본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이잖아요. 그거를 받게 원했을 때 저는 그 표현 방식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SNS를 통해서 그분에게 제가 그 공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 정도만 적었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중분께서 구단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 라는 것처럼 물론 최주환 선수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TV 중계 화면을 캡쳐를 해서 그분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일부 팬들께서는 상당히 최주환 선수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억지로 달라고 약간 반 위협적인 거 아니냐는데 물론 선수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없습니다. 엄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좀 미숙했고 일반인들,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무례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팬과 소통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홈런 신기록에 도전하던 당시에 잠자리체 열풍이 불기도 했잖아요. 관중들이 정말 이렇게 열성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 팬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크다고 봐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고 또 그 플레이 그 자체를 대변하는 게 홈런 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을 잡게 되면 팬의 입장에서는 선수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그런 조언적인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의 기념품들을 미국에서는 스포츠 메모라 빌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도 길고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비싸게 팔린 홈런 공이 마크 맥과의 한 시즌 70호 홈런 공이었습니다. 이 공이 300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양키스의 홈런왕이죠. 에론 저지 선수가 62호 홈런을 쳤을 때 이게 양키스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공이었거든요. 이 공을 잡은 분이 투자회사의 부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선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면 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에론 저지 선수가 나는 그렇게 딜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 물러섰고 또 이분은 본인의 선택으로 3개월 뒤에 실제로 스포츠 메모라 빌라 경매의 공을 내놨습니다. 내놔서 150만 달러에 팔렸어요. 물론 일각 소문에 의하면 에론 저지 선수의 소속팀이었던 양키스에서 이 공을 회수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저지 선수의 한 얘기가 중요해요. 일단 이 공의 소유주는 관중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중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죠. 이왕송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프로야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시즌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2강 체제로 보이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승차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3강 5중 2약이 아닐까. 3강 5중 2약이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SSG와 LG가 치열하게 반경기 차이로 1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월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 NC 다이노스입니다. 거의 8할에 가까운 승률을 보이면서 지금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1위 와도 4경기 차로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아주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던 롯데자이언츠가 최근에 부진하면서 지금 4위로 쳐져 있고요. 또 거기에 두산 이렇게 있는데 사실 4위부터 지금 8위까지 성적이 4경기 차 밖에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싸움이 한층 뜨거워져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삼성 라이온스와 하나이그스만 약간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승차상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강 5중 2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강 5중 2약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중화위권에서 누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느냐가 관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대답 드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상으로 봤을 때 SSG와 LG는 이번 정말 2023 국내 프로야 최강팀이라고 꼽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어요. 나머지 3개 팀에서는 서로 엎지락뒤지락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최근에 무서운 건 작년에 준우승팀이죠. 키움 히어로스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재작년 우승팀이었던 KT 위즈도 최근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5중이라고 표현했던 팀 거기에는 지금 롯데하고 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5개 팀은 제가 볼 때 한 달의 성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이 5개 팀 중 어느 팀들도 포스터스인에 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프로야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분들이 더 환호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리즈 끝까지 좀 주목해 달라는 말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끝으로 KBO 리그 사상 첫 1500타점을 낸 최영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선수도 아니면 기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기록상으로는 특히 통상 기록은 일정 기간 오랫동안 뛰면서 쌓아놓은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SS의 최정 선수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최초로 최영우 선수가 1500타점을 돌파했는데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현혁 선수가 최정 선수입니다. 지금 86타점 차이가 나는데 물론 스포츠에서 나이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최영우 선수보다 최영우 선수가 나이가 좀 어려요.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이 선수도 30대 중반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시즌쯤이면 이승혁 감독의 국내 KBO 리그 최다 홈런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는 기세고 타점도 최영우 선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통상 기록적으로는 최정 선수를 주목할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팀이 누가 될지 이번 여름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재우 야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